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. 부진장 행복한티비입니다. 여기는 서천에 있는 송림숲인데요. 너무 좋습니다. 공기도 좋고 또 상쾌하고 여기 캠핑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여기 또 우리 아이들이 집라인을 여기서 타고 있습니다. 집라인 타는 것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고 출발 오오 오오 오 와 자 준비하고 출발 우와 날라갑니다 재밌냐? 재밌어? 저기 딱 부딪힐 때 충격이 안와? 오 씩씩하네 다음 진짜 재미있는 집라인 서천에 있는 송림숲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즐겁게 노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타기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우와 베리 나이스 베리 굿 자 이제 막내 출발 오 와 용감하다 가자 가자 우리 이제 가 응 이제 언니 언니 한번 더 타야지 어 언니 한번 타고 네 오늘 서천에 있는 송림숲 우리 예쁜 아이들이 한번 자 첫째 공주님 출발 와우 막내 출발 와우 멋있습니다 까치도 울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어 가족들과 함께 여기 와서 캠핑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서천의 송림숲 짐 라인 타는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출발 으아 와우 조심해 천천히 놀아